안녕하세요 뽀잉뽀잉 민준이 아빠입니다 앞으로 올릴 저의 휴대폰 관련 영상이 여러분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가장 사게 사는 방법 1탄으로 선택약정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을 1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할배 할매 상관없이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휴대폰 영상이 항상 올라올 때마다 행사 그 다음에 공짜폰을 조금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가 요금제로도 휴대폰 기기값을 공짜로 살 수 있는 휴대폰 기종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폰 기종은 아이폰7 32기가 모델이 공짜폰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LG 기종은 Q51, Q52 기종이 공짜폰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삼성 모델로는 A21, A31, A90 5G 모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상관없이 가장 낮은 요금제로도 할부원금 0원 공짜폰이 되는 폰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노인들과 아이들은 바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기종을 얘기하시면 아주 저렴히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저에게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고 그리고 기기 추천이나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안녕 본론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가장 전국에서 사게 싸는 비결은 선택약정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뎅을 먹어도 하나 500원이고 세계 천원이라고 우리는 휴대폰을 살 때 공짜폰을 찾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공짜는 없습니다 조건부 공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휴대폰만 있으면 전화가 안되기 때문에 통신사를 통해서 요금제를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통신비는 휴대폰 비용과 요금제 비용을 합산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구조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제조사의 모델들을 통신사가 구입하고 구입해서 자기들의 요금과 묶어가지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이런 데서 유통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 가격을 24개월 나눈 금액에 33요금제, 43요금제, 69요금제, 85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금제는 모두 대기업 3사의 요금제이고 알뜰폰이나 선불폰 이런 고객센터가 잘 구비되지 않고 3사의 망을 빌려서는 알뜰폰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뜰폰은 제 끼고 공시지원금을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휴대폰 기입값이 24만원입니다 사는 시점에 공시지원금이 24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팔리는 노트20을 보겠습니다 휴대폰 가격 즉 출고가가 119만9천원입니다 7호 요금제를 썼을 때 SK 기준으로 44만2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출고가가 120만원이고 할인 보는 금액이 40만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입값 즉 단말기 금액이 사용할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그 시점에 딱 한 번 할인해 주는 것이 공시지원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뒤에 가면 제가 쉽게 가방에 비유를 해 놨습니다 그거를 다시 보시면 되고 선택 약정 지원금을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요금제가 만원이다 그런데 아까처럼 2년을 사용했을 때 매달마다 25% 즉 2,5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2년 약정이 24개월 할인을 대입하면 2,500원 곱하기 24를 하면 얼마일까요? 얼마죠? 총 6만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폰을 살 때 성인 기준 제일 싼 요금제가 삼삼요금제입니다 이 삼삼요금제의 25% 할인을 보면 8,250원입니다 24개월을 곱하면 19만 8,000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선택 약정 할인 지원금 총액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서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유지기간이나 할부이자 같은 세세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포괄적인 의미를 알려드리는 시간인 만큼 요것만 알면 됩니다 나는 이것저것 필요없고 공자폰이 좋다는 분들은 공시지원금을 적용받아서 개통을 하시고 기기값 0원, 할부원금 0원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서 뭐가 높은지를 비교해 보고 좀 합리적인 통신비를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높은 것을 선택하시면 이상적입니다 대체로 노트 20 가치 최신 기종은 선택 약정 지원금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시지원금 즉 기기급 할인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폰 또한 거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기기값 지원을 하지 않고 90% 이상이 선택 약정 지원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단종되는 모델들은 공시지원금을 통해서 개통하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통장에서 빠지는 전체 통신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폰 비용을 좀 싸게 산 것이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기값 할인을 보면 요금자 할인을 보지 못하고 요금자 할인을 보면 기기값 할인을 보지 못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2년 약정이 끝나고 휴대폰이 멀쩡하다면 통신사를 통해서 요금 25% 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전화로 124를 누르고 상담원 아가씨에게 연결이 되면 자기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얘기한 다음에 25% 할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1년과 2년의 약정이 있는데 1년으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중간에 휴대폰이 바뀌더라도 내가 본 할인 금액을 내가 다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꿀 때 거의 매장에서 이 정도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소녀소년 구독자들과 할메 할배들을 위해서 제가 가방에 비유를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마누라와 엄마 그리고 친누나 두 명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가방을 좋아합니다 비싼 가방을 좋아하겠죠 특정 모델의 가방을 사러 백화점이나 서문시장이나 명동거리를 갔다고 칩시다 가방 주인이 현금으로 사면 한 방에 50만원짜리 가방을 20만원 깎아서 30만원에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 때 한 번 깎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시지원금입니다 선택약정지원금 가봅시다 가방을 사러 갔습니다 주인이 카드로 24개월간 할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25%씩 그런데 그게 가방 가액이 아니라 카드 종류에 따라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카드 종류는 요금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카드를 매달 25%씩 할인을 해주면 7500원의 할인을 받습니다 7500원 곱하기 24개월을 할인을 보면 토탈 금액이 18만원입니다 이것이 24개월간 매달 할인 받는 선택약정지원금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That's all 쉽게 말해서 한번 할인을 크게 보느냐 매달 매달 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폰 사는 거 폰을 싸게 사는 거 내가 어떤 요금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잘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은 말장난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려는 폰 파이드들의 저질스러운 행태 때문입니다 올리는 영상들만 잘 구독하셔도 휴대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뿌익뿌익 또 tigers 양 future 하하 전 팬 수익 상대 เรา imos regularly 감사합니다.